참겠다 정말 너무나 쪽팔린다 촛불 들고 나가자 너도 나도 나가자 대진열차 출발합니다 추억 획렬 앞으로 출발 혁진해 주세요 행진 앞으로 출발 앞으로 출발 몰아내자 앞으로 출발 앞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더 물어봐야 된다 앞으로 출발 앞으로 출발 정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LG플러스까지 왔죠? 오늘 안왔어요 단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기로 손이 남으시는 분들을 손으로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LG플러스까지 나왔는걸 자꾸 닫는게 안왔어요 맨날 안왔다고 하는거 딱히 왔으니까 그렇죠 차근이나 넘어가야지 LG플러스까지 간거 같은데 안갔다니까 국뿌두우리딱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올 때 국뿌두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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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두 번 접고 두 번 펼쳐주시면 됩니다 잠시요 네 그러면 함께 국뿌두리딱 나중에 나가기전에 국뿌두리딱 국뿌두리딱 아기 호기심 국뿌두리딱 우리 느낌 모앤 총 1번 모일 수 público 너무 좋냐.. 웃음 네, 3회가량 지나간 시대의 많은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는 시들배궁도 윤석열을 우리나라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나온 촛불 시민들입니다 이 구호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은 현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주를 눕혀 위한 보물선거 다들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심판과 김건희 특감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이 되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바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동참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승리가 바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야겠지요 내년 총선 꼭 우리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내는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그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을 채우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정이다 윤석열을 단호하자 신의 대부분과 윤석열을 몰아내자 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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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반성화 영상에서도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덕순 총리가 복도는 우리 땅에 지어라는 말에 뭐라고 남필습니까? 네 철비안이라고 남필지 않습니까? 네 실수없는 아, 마스코트다, 마스코트 네가 어? 애이야 네가 마스코트다 너 귀엽다 정상화 영상에서 정상화에 따라해주는 게